자, 우리 이동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신랑 뽑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공연하는 건가? 여기예요? 네. 여기서 뭘 해요? 여기에 보시면 왕왜왜죠. 그러니까 왕 씨의 부잣집의 딸이 사육감을 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가 2층에서 꽃다발을 버릴 거예요. 누구가 그것을 잡으면 인연을 만난다. 뒤에 청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많다. 경쟁률이 엄청 세. 누구가 온다. 뭐 온다, 온다, 온다. 축하한다고 선물을 갖다 두는데. 앞에 자리 잘 잡았네. 사람 엄청 많아. 경쟁률이 없을 수 있는데? 사람들 진짜 많아. 경쟁률이 생기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네. 우리 세호 한번 장가 보내고 싶어서 왔는데. 치열한데? 세호야, 버텨야 돼. 야, 팔짱 좀. 팔짱. 스크럼, 스크럼.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세호야, 잡아내야 돼. 네. 잡아봐야죠. 온다, 온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 이상합니다, 이 사람. 신부야. 나갔다. 얼굴을, 얼굴. 얼굴 보여줘요. 나갔다. 얼굴을, 얼굴. 얼굴 보여줘요. 이렇게 좋아해. 예뻐, 예뻐. 신부니까. 야, 신부. 신부. 이제 꽃다발을 버리겠다. 꽃다발 버린대, 꽃다발 버린대. 꽃다발 버린대. 꽃다발 버린대. 그래. 채호야, 채호야, 채호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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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오, 오오. 오오오. 형. 약간 설레는데. 왔어, 왔어, 왔어. 던진다, 던진다. 찍어줬어, 찍어줬어. 형이 가야겠다. 형 여기 아버님 계속 달래. 아버님 계속 달래. 아버님 달라고 아버님 달라고. 아버님 달라고. 형 형 이거 장난 아니야. 동생이 저 동생. 어휴 야 그 이쪽을 잡힌 줄 알았어. 아 이거 밀당하네. 야 가만히 쳐요. 가만히 쳐요. 가만히 쳐 봐봐. 비켜봐봐 비켜봐봐. 용말로.